3월 10일 KB 바둑리그 10라운드 영암과 킥스, 킥스와 영암팀의 대결입니다. 신진서와 설현준 선수의 경기가 만들어졌는데요. 신진서 선수는 자타공인 한국래킹 1위 선수이고 설현준 선수는 올해 한국래킹 6위까지 올라오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는 설현준 선수가 99년생, 신진서 선수가 2000년생이고요. 두 선수는 지금까지 7번의 대결을 했는데 7번 모두 신진서 선수가 이겼습니다. 아직 설현준 선수가 신진서 선수에게 승이 없습니다. 오늘도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첫 수부터 한번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흙을 잡았고요. KB 바둑리그는 각자 10분의 20초, 한수의 20초가 늘어나는 피셔방식, 속기기전입니다. 신진서 구단이 흙을 잡았고요. 오늘은 화점 소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현준 선수는 양화점. 신진서 선수는 이 5번째 수로 3-3 굉장히 좋아하죠. 이렇게 그대로 3-3을 뛰어 들어갔고요. 그리고 설현준 선수도 똑같이 3-3을 파서 한 칸을 뛰어가니까 여기가 좀 다르죠. 나를 자로 아마 뒀으면 흙이 좀 다르게 뒀을 거예요. 같이 3-3을 팠을 수도 있고, 이쪽을 하나 굳혔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한 칸을 뛰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나와서 끊었을 때 2축이 좋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2축. 2축이 100이 좋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00이 나가는 게 되죠? 이거는 흙이 안 됩니다. 흙이 만약에 2-7로 축이 되면 이건 100이 좀 나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축관계가 있고요. 1로 끊으면 항상 끊는 쪽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석이죠? 이거는 이렇게 되는 정석. 그러니까 실전에 1로 젖혀갔어요. 이거는 받으면 그때 나와서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 귀에 100이 빵 때림을 활용하는 수가 악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흙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끊으면 이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늘어서 싸움이 만들어지면 이건 또 흙이 편합니다. 그래서 100도 여기서 손을 빼고 그냥 걸쳐갔어요. 이렇게 실전에 걸쳐가고 이쪽을 붙여 늘고요. 이은 상태에서 여기를 한 칸으로 받으니까 100이 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었죠? 여기까지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신진석 우단이 노타임으로 여기다 둡니다. 이 5선에다가 보통 3선, 4선이잖아요. 여기 생각하는 게 여기 아니면 이런 데인데 여기를 뒀어요. 그런데 이걸 노타임으로 뒀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형태를 미리 알고 있다. 공부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인공지능의 블루스팟 자리는 아닌데 한 네 번째 정도에 해당되는 수입니다. 이 수의 뜻은 그냥 이런 데 뛰어들면 역시 모자 맞는 게 아프기 때문에 여기 딱 위로 온 거예요. 그래서 100이 밑으로 오면 이 정도는 집을 내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설원준 선수도 이게 좀 집이 작다고 보고 중앙으로 한 칸을 뛰었고요. 그러니까 같이 한 칸을 뛰어나가면서 갈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쪽을 두 칸을 뛰니까 여기를 나와서 늘었어요. 여기서는 흙이 이렇게 끊을 수도 있었어요. 끊으면 지금은 이렇게 두고 단수를 치고 이렇게 늘고 백이 귀를 살면 흙이 여기를 벌리는 이것도 사실은 한 판의 바둑입니다. 한 칸 뛰면 같이 뛰어서 흙이 이 형태가 전혀 나쁘지 않은데 신진서 선수는 귀에 실리를 내주는 게 싫다. 아예 그냥 늘어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러니까 설원준 선수가 여기를 아주 호쾌하게 씌워갑니다. 자 이수가 인공지능의 또 추천수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를 두니까 흙이 안에서는 살 수야 있지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좀 답답하죠. 이렇게 사는 건 백이 중앙에 두터워지니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입구자로 나갑니다. 백이 하나 들여다보고 여기를 막으면서 아주 초반에 떼이르게 전투가 펼쳐지는데 자 여기서 그냥 뭐 이런 데를 느는 거는 너무 쉽게 막히죠. 봉쇄가 되니까 실전에 이제 이걸 젖혔어요. 젖히니까 바로 끊어서 이제 싸움이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여기서 신진 선수가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이렇게 나가면 탈출은 되는 곳이에요. 단수 쳐도 이렇게 나가면 이게 죽잖아요. 백이 이제 억지로 끊는다면은 이렇게 입구자로 붙여서 끊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러면 흙이 늘고 이렇게 끊어서 자체로는 되죠 백이. 근데 이렇게 되면 흙도 여기를 붙이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여기가 이 모양이 되게 배울만한 행마가 많이 나오거든요. 단수를 치면 이어서 여기를 둘 때 끊는 수가 생겨요. 이거는 백이 안 되죠. 그래서 백도 이제 이쪽으로 나가야 되고 그러면 흙이 이제 이곳을 뭐 찝거나 해서 바깥으로 탈출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것도 사실 서로 간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전에는 그냥 젖혔어요. 들여다보는 교환이 악수라고 본 거죠. 자 이러니까 이제 백도 끊는 수가 생겼고요. 이제는 들여다보면 안 받아도 됩니다. 이쪽으로. 반발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늘고 서로 늘고 기세의 진행이 만들어졌습니다. 날일자로 나가니까 여기를 입구자로 붙이고 이렇게 틀어막으면서 아주 초반에 때이르게 복잡한 싸움이 만들어졌어요. 흙이 이제 여기를 붙이고 여기를 끼워 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서 실전에 설현준 선수가 여기를 그냥 이은 장 이수가 이수가 아쉬웠던 수예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는 백이 호구를 쳐서 뒀어야 됩니다. 호구를 치고 끊을 때 이어서 버텼어야 돼요. 모양은 굉장히 안 좋지만 이 바깥의 5점을 흙이 봉쇄를 못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둬도 붙이고 나가게 되면 탈출이 되고요. 날일자 씌우는 게 제일 까다로운데 여기서는 백이 건너붙이는 수가 좋아요. 건너붙이고 여기를 두면 같이 건너붙이고 뚫고 나가는 건 양단수가 돼서 안 되죠. 그리고 입게 되면 욜로 단수를 치고 이렇게 이어서 아주 절묘하게 백이 탈출이 됩니다. 축이 되죠. 뒤에가 두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두면 중앙 5점을 백이 흙이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죠. 여기를 끼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끼우면. 근데 이때 백이 단수를 치고 이쪽을 버리는 게 아니라 백도 여기를 잇고 같이 뚫고 이 싸움을 백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때리면 이걸 끊어서 귀를 잡아버리고 만약에 이런 데를 늙거나 해서 귀를 살리면 여기를 이어서 끊는 싸움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모양은 사실 굉장히 사납지만 양쪽의 흙이 끊어져서 이 싸움은 백이 가능하다. 그게 인공지능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설현준 선수가 이 판단을 못해요. 일단 왜냐면 여기를 호구치는 형태가 너무 모양이 좀 안 좋거든요. 설현준 선수 입장에서. 그래서 설현준 선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좀 모양이 달라졌어요. 끊고 뒤로 단수 치고 이렇게 틀어막는 선택을 했는데 자 이쪽 모양은 백이 괜찮아요. 근데 흙이 여길 딱 끊는 수가 이제 생긴 거예요. 아까는 호구를 쳐져 있었기 때문에 흙이 이런 수가 없었는데 지금 먼저 끊으니까 여기는 못 나가잖아요. 그렇다고 뭐 치받는 것도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이런 형태도 흙이 이렇게 끼워서 뒤로 돌리는 수가 있어서 이러고 단수 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결국은 한 점을 잡고 흙은 세 점을 잡고 이렇게 타협이 됐습니다.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이거는 흙의 집이 좀 커가지고 흙이 좀 편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환해놓고 백이 여기를 이은 다음에 여기를 이으니까 하나 찔러놓고 이곳을 막았는데 이 수가 이 막은 수가 선수기 때문에 둔 건데요. 여기서 흙이 이 입구자 붙이는 게 좀 아팠어요. 예 입구자 지금 안 두게 되면은 여기를 나와서 끊는 수가 있어서 이거는 흙이 손을 못 뺍니다. 근데 지키기 전에 여기를 먼저 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이 나와 끊지를 못하죠. 그리고 다음에 먹여치고 단수 치고 단수 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백이 결국은 이렇게 받았는데 흙이 딱 느는 자세가 오니까 백의 형태가 좀 무너졌어요. 결론은 뭐냐 이 막은 수로는 여기를 두는 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쌍립 형태 여기가 쌍방간의 급소 그리고 이 형태는 맛이 굉장히 나빠요. 나중에 이런데 날일자 주더라도 백이 그때 뭐 맞고 둘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두고 여기 입구자 두고 끊어서 상당히 맛이 나쁜 곳입니다. 그냥 쌍립 쓰는 게 지금 백이 좋았어요. 이 수가 살짝 아쉬웠고요. 신진수 선수가 이 입구자를 붙인 수가 기민했고 자 이으니까 흙이 최대한 늘어서 봤습니다. 자 이제 이 장면에서 여기가 이제 당장은 수가 안 돼요. 여기 붙이고 여기를 둬도 이 수상전 형태인데 흙이 이쪽에서 밀고 돌아가면 수가 늘어나면 이 수상전은 흙이 빠릅니다. 그래서 자체로는 수가 안 되는데 여기서 서른준 선수가 이 막은 수가 네 이바둑 통틀어 지금 가장 큰 실수예요. 이거는 여기를 무조건 막아놨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선수거든요. 안 두게 되면 이제 아까 같은 수순으로 오게 되면 이거는 수가 나요. 치중 가도 막아서 이거는 수가 납니다. 이쪽으로 둬도 일로 연결이 돼서 수가 나기 때문에 백이 흙이 받아야 돼요. 여기를 요기화를 해놓고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막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컸어요. 실전에 여기를 그냥 여기를 막다 보니까 흙이 밀고 간 수가 너무 집으로도 크고 이건 막아도 바로 껴붙이면은 또 수가 납니다. 미는 순간 백이 곰마가 돼버렸고 그래서 백이 중앙으로 뛰었는데 집 차이가 꽤 많이 났죠. 이렇게 해놓고 흙이 하나 들여다보는 교환을 한 다음에 여기를 딱 차지해버립니다. 신진수 선수가 여기서 아주 대담한 작전을 펴버려요. 이곳을 저는 백이 이렇게 흙이 뭔가 들어가서 삭감을 하는 수를 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제 들여다보고 중앙을 든 게 삭감 근데 그게 아니고 다 챙겨버립니다. 집을 이렇게 해서 최대한 다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깜짝 놀랄만한 수를 두죠. 여기서 여기를 딱 뛰어들어가요. 이렇게 다 챙겨놓고 아 이게 진짜 대담한 작전이죠. 백은 유일한 보고가 여기기 때문에 여기 깨지면 말이 안 되죠. 여기를 두니까 백이 일단 다가왔어요. 하나 붙여놓고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안에서 다 살리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무래도 좀 위험하죠. 살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해놓고 이제 위에서 깎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서련준 선수가 글쎄 바둑이 좀 나쁘다고 본 것인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를 자로 두면서 이 흙을 전체를 공격하는 수를 들고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수가 무리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냥 받아뒀어야 돼요. 이렇게 받아두고 단수치면 이렇게 늘어나고 여기는 저철이이면 이렇게 흙을 쳐서 지켜두면 여기 한 50집 가까이 집이 나거든요. 이렇게 지켜뒀으면 지금은 바둑이 미세한 바둑이에요. 흙이 약간 기분이 좋다고 하지만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참아뒀어야 되는데 서련준 선수가 이거를 반발한 게 너무 심했어요. 흙이 이제 바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버리니까 자 이제 여기를 이렇게 둬도 여기를 둬가지고 이런 데를 끊으면 뭐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이 두 점을 활용하고 이어버리면 크게 수가 나요. 그래서 실전에는 이쪽을 젖혀서 이제 잡으러 가는데 여기 끊어놓고 여기를 딱 끊으니까 100이 이제 중앙을 둘 수밖에 없죠. 뭐 이런 데는 둘 수가 없잖아요. 이런 데를 둬도 막아서 이런 데 끊었다가 그냥 다 먹여치고 단수치고 메꾸면 죽으니까 안 되죠. 결국은 여기를 쳤는데 자체로는 100이 한 수 빨라요. 근데 이 형태가 여기도 선수 여기까지가 다 선수죠. 이제 이 흙이 안에서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사활승부가 돼버렸는데 상대가 누굽니까? 타신 인간 중에서 타계를 가장 잘한다는 신진서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봐도 살 가능성이 더 많은 돌이에요. 거기다가 상대가 신진서이기 때문에 서련준 선수가 좀 더 힘들어졌죠. 자 한 칸을 뛰니까 지금 100이 이런 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다 선수고 여기를 치받아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버리면 거의 살아있습니다. 중앙 깨는 거랑 이쪽에서 집이 나는 게 맛보기기 때문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련준 선수가 이제 이쪽을 젖혀서 눈 모양을 파기하는 거죠. 이어주면은 그때는 이제 한 칸 뛰게 되면 확실히 득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중앙을 여기를 단수치고 이게 지금 막지도 못하는 게 따내면 늘어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가 다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라고 보면은 여기 그냥 가만히 밀고만 나와도 수가 납니다. 늘게 되면 나와서 끊어서 여기랑 여기랑 맛보기고 안 되죠. 여기 두면 이걸 끊어서 살아가고 이거를 막자니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를 단수쳤을 때 이걸 막을 방법이 없죠. 이게 따내면 그냥 수가 나버리죠. 결국은 한 칸을 띄었지만 건너붙여서 끄는 게 강력했고요. 이렇게 단수치고 최대한 버텨갔죠. 서련준 선수도 하지만 여기서 이 민수가 급소고요. 그리고 이을 때 여기 교환해놓고 딱 막아버리니까 거꾸로 백이 갇혀버렸습니다. 자 여기 수순 중에 백이 여기서 뭐 이렇게 치받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치받더라도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구자로 둔수가 좋습니다. 어차피 나가도 같이 따라 나가면 이을 수밖에 없을 때 같이 따라 나가면 연결이 안 됩니다. 수상전은 백이수가 너무 없고요. 자 실전에는 그냥 이었고요. 비슷합니다. 이거 교환해놓고 막으니까 역시 백이 살 수 없고 연결이 안 돼요. 안에서는 두 집이 나는 형태가 아니죠. 뭐 젖히고 이런 데 호구쳐도 단수치면 두 집이 안 납니다. 여기는 언제든지 젖히면 이렇게 입구자로 두면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결국은 실전에 여기를 때려놓고 이것을 잡았는데 꽉 이어두니까 자 이제는 여기를 둬도 이렇게 입구자로 붙여서 연결하겠다는 뜻입니다. 나오면 끊어서 단수와 두 점 잡는 게 맞붙이죠. 이 설현준 선수가 이제 더 이상 해볼 데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의니까 여기를 딱 지키는 순간 여기 교환을 했지만 딱 이어서 바로 이 장면에서 설현준 선수가 항복선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에서 100이 살 수 없고요. 수상전도 안 되고 지금 더 이상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자 설현준 선수가 사실 굉장히 좀 가감한 판단을 했어요. 상대가 신진서다 보니까 좀 더 가감하게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이바둑에서 독이 됐고 좀 한 번쯤은 참았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자 이바둑을 신진서 선수가 이기게 되면서 KB 바둑리그 개인적으로 올 시즌 처음으로 10승 고지를 밟았고요. 10승 1패가 됐습니다. 저번 리그에 변상희 선수에게 패하면서 전승이 깨졌었는데 다시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설현준 선수에게도 8전 전승 전승행진을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 오늘 신진서 선수가 설현준 선수 최근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설현준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